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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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은 이미지야. 우리가 뭘 새기냐에 따라서 영웅이 될 수도 인간쓰레기를 만들 수도 있어. 대통령 후보 유영무 당분, 네가 죽였어. 국민영웅 이미지 김건우 유력해져는 것을 안파란다. 그게 우리 계획이야. 평범한 택배기사에서 국민영웅이 되었던 김 씨의 범인 목적이란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습니다. 이 시간 이유로 범인의 도피를 놓거나 은닉한 자에 대해선 강력히 처벌할 것임을. 지금 너희 스타비를 죽어. 염심해. 절대 아무도 믿어선 안 돼. 왜 하필 저죠? 알려고 하지마. 알수록 빨리 죽는다. 모노가 사람을 죽여? 이게 말이 되냐? 쟤들이 그럼 저리 공범이래. 예 친구라고 함부로 나섰다가 예 친구 아니에요. 친구예요. 지금도. 알림은 즉시 사장한다. 꼭 살아서 돌아와. 꼭 살아서 다시 만나자. 예 친구들. 예 친구들. 예 친구들. 예 친구들. 예 친구들. 예